오늘 플레이해보신 소감 어떠셨는지요? 어, 저는 근데... 어... 포터가 좀 자신이 있는데 선원들이 잘 안 믿어주더라고요 그래서...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입롤 대회가 열리면 한번 참가해보실 의향도 있으십니까? 하긴 했다니까! 빼라고 하긴 했다니까! 기회가 된다면 참가해보고 싶어요 아, 좋습니다. 다음 대회에서는 또 이상혁 선수가 오더룸! 참가하는 대회를 기대해보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